타인 타인 아니 타인 타인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넣어 니 가정시간에 안 배웠냐? 그 밥 만드는 거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다음에 요 사이로 넣어 하고 여기로 넣는 건가? 맞아 그 다음에 거기로 그렇지 그렇지 너무 크긴 한데 일단 해줘 안 해줄게